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파리를 하던 한 스페인 관광객이 코끼리에 밟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노스웨스트주 필라네스버그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하던 43세 스페인 남성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짓밟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약혼녀, 다른 여성 2명과 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개인 차량으로 사파리를 하던 이 남성은 코끼리 무리를 보고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원 관계자는 관광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흥분한 코끼리의 우두머리가 공격했다라며 어른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끼리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깨닫지 못하는 관광객이 많다며 차에서 내려 야생동물에게 접근해 셀카를 찍거나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위협이나 영역 침입으로 인식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의 사람 공격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잔비아에서 이미 두 차례의 코끼리 공격으로 관광객 두 명이 각각 숨졌고 지난 3월엔 필라네스버그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전용 트럭을 탄 관광객이 코끼리 공격을 받는 동영상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필라네스버그 국립공원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방문객에게 창문을 닫고 차에서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